나머지 내용 다 가벼워 알겠지? 그러니까 그냥 쭉 그냥 이해를 하면서 잘 들면 돼 자 가봅시다 within my family 내 과정 안에서 obtaining a university degree university degree 하면은 이게 학위라는 뜻이 있지 근데 학위만 있는게 아니라 정도라는 뜻도 맞냐 알겠지? 그래서 대학 학위를 얻는다는 것은 was never presented 자 절대 제시되지 않는다 뭐로써? 하나의 선택으로써 제시되지가 않는데 이게 무슨 의미야? 대학 학위가 내 가족 안에서는 선택으로써 제시되지 않는데 그러면 선택이 아니라 뭐다? 쉽습니다 알겠지? 우리 가족 안에서 대학 학위를 무조건이었다 그 얘기야 됐지? 자 오케이 자 그 다음 한번 가보자 I was the exceptional day Exceptionally 하면은 예외적으로 원하는 뜻이잖아 근데 이게 굉장히 좀 뭐랄까 특히 뭐 이런 뜻이거든 특히나 매우 이상한 뜻이야 자 여기서 특히 자 나는 특히 운이 좋았어 자 뭐가 운이 좋았냐면 나의 부모님이 cultivate 원래는 뜻이 경작하다지만 부모님이 사랑을 갖다가 이렇게 한 거니까 그랬을 때는 기를 낳아야 돼 알겠지? 무엇을 기를 낳아 자 그래서 나의 부모님들이 항상 길러줬었기 때문에 어디 안에서? 내 여동생과 내 아내 깊은 열망 뭐에 대한 열망이냐면 학업적인 거 전문적인 거에 대한 성취 그것에 대한 어떤 열망을 길러줬었기 때문에 나는 굉장히 운이 좋은 케이스였다 그런 얘기야 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에서는 저는 얘네들의 가족에서 이 대학하기 그 다음에 학문적 성취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생각한 실이란 거에요 이해 됐어? 가볍지? 그치? As I grew up 자 내가 자랐을 때 내가 다 컸을 때 내 부모님은 계속해서 반복을 했어 뭐를 계속해서 반복했는지 명사절 배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야 자 됐지? 뭐를 계속해서 반복했냐 Education was an investment 자 교육이라는 건 투자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뭐에 대한 투자냐면 Would always yield returns yelled가 상출하다 라는 뜻이 있지 자 상출하다는 것은 뒤에 목적어의 결과를 낸다는 얘기야 알겠지? 자 상출하다 항복하다 이런 뜻도 있어 됐지? 그러니까 항상 보상을 갖다가 상출하는 그러니까 결국 그 보상을 갖다가 내어놓는 그런 투자다 라고 계속해서 반복했다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 우리 가족 내에서 학위는 뭐였고 그 학위는 굉장히 필수적인 거였어 그 필수적인 거였는데 왜? 부모님은 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모님은 교육이라는 걸 뭐라고? 얘네들은 어떤 보상의 투자 보상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부모님은 이렇게 계속 나한테 강요를 했었던 거야 이해됐지? 그래서 부모님들이 우리나라는 사교육이 절대 망하지 않아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니 사교육은 뭐 절대 망하지 않아요 왜냐? 부모님들은 교육에 대해서는 자기가 어렵다 나 무조건 투자를 시켜줘 투자를 하고 무조건 자 됐지? 자 그 다음 거 보자 컨빈스 아까 컨빈스한 A 오버 B 였었는데 시의원들만 할 때 그치? 근데 선생님 아까 얘기했다고 살짝 들렀더니 컨빈스는 A 오버 B를 쓰던지 아니면 I, O, D, O를 쓴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치? I, O, D, O 나오는 패턴이 뻔해요 그래서 동사적인 그 동사의 특징을 알아듣는 게 굉장히 좋아 그래서 우리에게 이 명사절 대절 여기부터 여기까지 명사절 대절이야 그것을 확신시켰다 어떤 설득시켰다 I, O, D, O를 설득시켰다 그들은 우리에게 야 지식이라는 건 말이야 It was the one thing 인생에서 이런 거야 근데 그게 어떤 거냐면 명사 뒤에 주어동사 이렇게 나오지 그게 어떤 건지 여기에서 뒤에서 꾸며주는 거야 명사 뒤에 주어동사 나오면 자 그게 어떤 거냐 아무도 take away from you 자 너로부터 take away 뺄서 가다지 그치? 가져서 떨어뜨리는 거잖아 그래서 너로부터 뺏어갈 수가 없는 뭐가 되니까? 없는 그런 것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교육 즉 지식이라는 것보다 이게 아니고 빼앗을 수 없는 것 중 빼앗을 수가 없다 뭐 그런 얘기지 그치?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지식을 쌓으라는 얘기였구나 Money 돈이나 property 그러면 이거 재산이야 알겠지? 자 돈이나 재산 그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could disappear 뭐 사라질 수 있으나 but not nowadays 지식은 사라질 수가 없다 알았지? 아 그래서 지식이 굉장히 중요한다는 거구나 빼앗기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네 자 알았지? 그래서 이렇게 하기를 중시한 거야 자 그런데 무슨 말을 하려고 왜 못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라고 하니까 그게 이제 나와 자 뭐냐면 디스 띵킹 디스 띵킹 하면은 뭐? 아 이런 교육과 지식에 대한 생각이야 알겠지? 자 이러한 생각은 뭐를 획득했었다? 더 큰 의미를 획득한다는 거야 어떤 맥락에서? 우리의 새로운 맥락에서 더 큰 의미를 획득한 거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더 큰 의미가 있다 라는 거야 됐어? 누구로서? 최근에 이민자로서 근데 그 이민자는 어떤 이민자야? Significant scar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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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뭐? 부족이잖아 부족 그치? 상당한 부족을 마주하고 있는 이민자야 근데 immigrants 라고 하니까 이민 온 사람도 있지 이민자 알겠지? 요거 알지? 애니그런트 애니그런트 하면 이 주자야 알겠지?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이야 이민을 떠나는 사람들 알겠지? 그래 어 그 다음에 또 뭐였지? 아무튼 그래서 얘네들은 최근에 이민을 온 사람들을 써 새로운 맥락에서 더 큰 의미가 있다 이거네 아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가족은 어떤 가족이었던가 이 가족은 이민자 가족이었던거다 알겠지? 그래서 이거를 조건으로 했을 때 이민자 가족에게 뭐가? 교육은 더 큰 의미다 이 얘기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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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자 자체가 뭐하기 때문에 그 사회에서 약간 차별도 받을 수 있고 취업하는데 조금 제약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어떤 부족 상당한 부족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치? 뭔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해됐어?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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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을 갖다가 exercise 이게 운동하다 뭐 연습하다 그런게 아니에요 이게 뭔가를 행사하다 해가지고 그들의 직업에서 뭔가 행사할 수 있는 능력 알겠지? 그 미국 안에서 그러니까 직업을 통해서 뭔가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야 그것에 의존하고 있다고 이해돼? 알겠지? 아니 부모님이 돈이 있어요 교육을 시킵니다 이해됐어? 그것에 의존하고 있고 엔드 다음에 온이 나오고 보니까 지금 병력이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리고 또 뭐에 의존하고 있다 The education My sister And I could obtain 내 여론생과 내가 복잡할 수 있는 교육에 의존하고 있다 이 얘기야 알았지? 그러면 결국에는 얘가 얘기하는 게 뭐다? 얘가 필요한 거는 아 이민자 이민자의 삶에서 이민자들이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 그럼 뭐가 있어야 된다고? 부모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재정적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에 따른 우리들의 어떤 교육이 있어야 된다 이 얘기지 이 두 가지가 합쳐져야만 더 나은 삶을 이민자가 살 수 있다 그러면 자 됐어?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자 There seem to be no American dream There seem to be 하면 There 하면 주어동차가 공시되어 주어가 연기는 거잖아 American dream 자 어떠한 American dream No 없다 뭐 없이는? 대학하기 없이는 그럼 결론이 이렇게 지금 끝나는 거 그치? 자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대학 학위가 있어야만 미국에서 American dream 꿈꿀 수 있다 게 있구나 American dream 이 뭐냐면 옛날 때 그 미국 미국이 진짜 젖박불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가지고 그 미국에 가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해서 전 세계에 있는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가요 그게 바로 American dream 미국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이 저자는 대학 학위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 그래서 scarcity 준비를 한 거야 scarcity shortage and lack efficiency insufficiency 알아두시고 얘는 풍족함이야 풍족함 됐지? abundance, surplus, sufficiency, affluence 오케이 공간이야 알았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주제는 뭐냐 이민자의 요구사항 이민자의 요구사항 그게 즉 뭐다? It is college divinity 그것은 대학 학기다 진짜 초라 쓰잘 게 없는 질문 아니 진짜 이런 질문을 대해야 돼 이거 수능했고 절대 안 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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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자 이런 걸 절대 안 나와 그러니까 뭐 그냥 내신용인 내신용으로 그냥 알아간다 이거 문제는 뭐 이거 안 될 거야 아마 선생님들도 될 게 없어서 아무튼 근데 이 부분 이 부분 잘 주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뭐 여기는 다 똑같은 얘기 안 되는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 10강 8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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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강 1강 야 근데 마스크 쓰면 이럴다 라니? 뭐 낫지 않아? 그런데 근데 선생님이 마스크 썼거든 여기 마스크가 겁나 드러온다 다 여기가 이렇게 변했어 그런 거고 관심 없네 아니 너네들도 막 특히 여자들은 좀 화장도 막 하고 그러니깐 이 화장도는 쓰네 짱 뭐라고 하냐 이 마스크 때문에 약간 통통이 잘 되는 마스크를 많이 써 알겠지? 이게 진짜 세금이 번식하기 딱 좋은 거야 이게 말을 하니까 습해지지 습해지는데 입속에 균이 진짜 많잖아 그래서 막 양치할 때 혀같이 막 다 하라고 하지 입속에 균이 많으니까 균은 나와 습해 곰팡이처럼 쓰는 거야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곰팡이 쓰면 되는 게 아니다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마스크를 좀 많이 빨리만 좀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름은 더 지나지겠지? 자 한번 보자 Avoid the miss 자 이런 속서를 피하자 신화잖아 미스 신화 이게 신화라는 뜻도 있지만 이게 하나의 통영이라고도 있어 통영 자 이런 통영을 피하자 그러면 이 뒤에 나오는 통영 이 뒤에 나오는 대사는 총력이나 알겠지? 이거 피해야 될 거야 자 그럼 뭘 피해야 될 거냐면 Writing is your at the last term 이니까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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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바지 그니까 막바지라고 해석하는데 마지막 구원 이름은 좀 없어 보니까 그 마지막 순간에 글쓰기가 더 쉽다라는 통영 알았지? 그치? 근데 내가 재작년에 가르치던 학생 학년은 이런 얘기가 있어 선생님 숙제는 수업하는 다닐라라는 게 제일 맛있어 뭐 약간 이런 개들이 붙이는 여자가 있었거든 진짜 완전 개 소리 그치? 자 그래서 그거를 전면적으로 왜 그렇게 해서 안 되는지 왜 숙제를 갔다가 수업이 당면할 때 빡 하는 거 그게 안 되는지 그치? 아 그래서 결국에는 그 여자의 자소서도 있잖아 자소서도 끝까지 가다가 막판에 붙인 듯이 있었는데 역시 안 했다고 자 어쨌든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 얘기야 마지막 막바지에만 그게 더 쉽다? 이런 통영 피해라 그건 유명해 하지만 위험한 통영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 위험해 Last minute deadline 그 막바지의 deadline 마감 기한은 Be more likely to 하면 모아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잖아 모아할 가능성이 높다 스트레스를 만들 가능성이 높거든 근데 그 스트레스가 어떤 스트레스냐 이렇게 패럴라이저 패럴라이저를 마비시키는 거야 너의 사고와 글 쓰는 능력을 마비시킬 수도 있는 그런 스트레스를 만들 가능성이 높다 그 의미야 자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얘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 아 막바지에 글이 잘 써진다 글이 더 글이 더 잘 써진다 글이 더 써진다 이거 아니라는 거야 이 말이 아니라는 거지 결국 얘들이 그치? 자 근데 왜까지 너 나왔어? 뭐 다 얘기해준 거 같은데 그치? 왜? 너의 사고를 마비시키는 바로 그 스트레스 때문에 사고가 마비되잖아 그치? 당만했을 때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그치? 사고가 마비되고 글 쓰는 능력을 갖다 저해시키는 스트레스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하는 거지 자 그러면 또 더 할 말이 있으려나 자 you may feel energized by the strength 너는 마치 에너지가 빡 받는 것처럼 보여 ED를 썼잖아 에너지를 받는 것처럼 보여 뭐? 뭐에 의해서? 스트레스에 의해서 이거 일괄되는 거 아니지? 그치? 막판에 막 미친듯이 막판이 봐 오우 야씨 역시 당면에야 뭔가 잘 돼? 뭔가 이렇게 에너지를 받는 것처럼 느끼지만 스트레스는 Undermine Undermine 하는 약화시키라 맞아? 그치? 약화시키다 굉장히 중요한 동사지 그치? 자 그래서 스트레스는 약화시켜 뭐를 약화시키냐면 You're ugly 자 주상정사니까 주부정사를 꾸미자 자 어떤 어떤 능력이냐면 논리적인 연결성을 만드는 능력 그리고 네가 쓰는 동안에 어떤 선택 올바른 선택을 만드는 능력 알겠지? 그걸 알아버린다고 이해됐어? 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결과 그 결과 어떻게 해? 아 얘를 이렇게 되면은 논리적인 글쓰기도 안되고 그 다음에 올바른 선택도 할 수가 없고 그런 얘기네 아니 사고적이면 사고의 요리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선생님이 실제로 당면을 사지 말라는 거야 사고를 써야되는데 사고를 안 써버리는 거야 그 다음 피할 수 없게 그 last minute writing 막바지한 글쓰기는 results in 언어를 초래하는 거야 아까 예를 들은 것 같아 뭐뭐를 결과를 내는 거 embarrassing mistakes 아니 굉장히 당황케 하는 실수도 초래한다는 거지 그치? 굉장히 당황케 하는 실수도 초래하고 또 omission omission 하면 생략이야 뭔가나 빠져있거나 그 다음에 a lack of clarity clarity 하면 명확성이잖아 그치? 명료성이 떨어지는 걸 초래하냐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너무 많아 실수도 할 수 있고 생략도 할 수 있고 뭐가 빠져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명료성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명료성도 떨어지고 너무 문제가 많아 그 얘기지 막바지에 몰아서 하는 자 됐지? 자 오케이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아니 문제를 얘기를 했으면 해결책을 얘기를 해줘야 돼 그치? 지금 여기까지는구나 여기까지 죄다 문제야 여기까지다 맞지? 여기까지 다 문제하면 이제 해결책을 줘야 돼 어떻게 해라 finish your day ahead of time 자 당연히 미리 ahead of time 하면 앞서서 하나 미리 하루 전에 끝내라 아니 당연한 얘기지 하루 전에 이미 다 모든 걸 끝내놓고 review your work the next day 다음날의 너의 일을 너의 작품 안독 그러니까 글 쓰는 거였으니까 너의 작품을 review 한번 다시 반복해서 봐라 그 얘기야 너무 당연한 거 그니까 뭐다? 해결책 해결책 어해라 첫 번째는 미리 끝내라 미리 끝내라 꼭습해라 다시 봐라 글 그치? 당연한 소리가 저 굉장히 학습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거야 사실 자 됐어? 미리 끝내고 복습해라 자 됐지? 자 그래서 너가 자 그래서 미리 끝내고 복습을 해라 그 다음에 never post. 절대 게시하지 마라. 포스트는 게시하잖아. 그래서 이건 동사원형이야. 게시하지 마라. 그리고 절대 출간하지 마라. 절대 프로젝트를 제출하지 마라. 언제? 즉시. 뭐가 끝나고 난 즉시? 너가 글을 끝내고 난 즉시. 그냥 끝내자마자 바로 제출하지 말라는 거야. 왜? 이런 실수들이 너무 많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바로 되지. 오케이. 대신에 뭐해라. put it aside for an hour. 한 시간 동안. 네가 한 시간 동안 그것을 좀 제쳐봐라. 이런 거니까 좀 따로. 한 시간 동안 좀 제쳐둬라 이거지. 그렇지? 제쳐둬라. 혹은 아니면은 방생. 그러니까 하루가 지날 거지. 하루가 지나도록 좀 제쳐둬라. 됐어? 그러니까 보지 말라. 이 얘기지. 그리고 나서 주의깊게 read what you've written. 네가 썼던 거를 주의깊게 한 번 다시 봐봐. 언제? 한 시간 뒤에. 아니면 하루가 지난 다음이. 그때 다시 봐봐. always read what you've written out loud. 자 뭐하래? 그리고 너가 그것을 좀 크게 읽어보래. 이해 됐어? 아 두 번째. 미리 끝내. 미리 끝내는데. 일단 미리 끝내고 난 다음에. 뭐하고. 하루가 지난 다음에. 하루가 지난 후. 큰 소리로 읽어라. 이 얘기지. 큰 소리로 읽어라. 이런 조언을 주고 있는 거야. 알겠지? 다 한 다음에. 하루가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쭉 한 번 되게 세심하게 읽어보라는 거야. 이해 됐어? 아 그랬을 때. we out loud. 자 뭐하는 것이. 동명사가 들어간 거네. 크게 읽는 것이. 그렇지? 크게 읽는 것이. we read it. 답은 여기 있었어. 원래 어휘 문제였거든. 이게 컨셀이었어. 원래는. 근데 read it. 이게 들어갈 거다. 뭐가 들어갈 거다. 그러니까 오류와 그 빠진 것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할 거야. 그 오류와 빠진 게 뭔데? you didn't notice it. the previous day. 자 그 이전 날에는. 왜 이전 날이야? over night 한 다음에 본 거잖아. 이전 날에는 네가 알아채지 못했던 목적어 빠진 거야. 얘가 목적어 번개된 거구나. 얘가 목적어 번개된 거구나. 얘가 목적어 번개된 거 아니야. the previous day가. 얘가 그냥 두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괄호 처벌이거든요. 알겠지? 이전 날에 네가 발견하지 못했었던 에러와 그 빠진 것들이 드러날 거잖아. 됐지? 그러니까 뭐해라? 크게 읽어봐. reading out loud. 자 그리고 크게 읽는 것이 뭐를 도와준다? help. 다음은 준사역 동사네. you loud. 아니 you locate. 목적어 번개된 거거든요. 근데 locate가 동사일 때는 뭐뭇을 찾다. 이런 뜻이야. 뭐뭇을 찾아내다. locate 반드시 알아야 돼. 알겠지? 뭐뭇을 딱 찾아내는 거. 너가 뭘 찾아내도록 도와줄 거다? run on sentences. run on sentences. run on sentences. 한 번이 좋으나 어려운데. 무좀 질문인데 그냥 간단히 얘기해서 접속사 안 쓴 거야. 알겠지? 만약에 뭐 이거 있지? 이거 and. 이거 원어민들이 자주 하는 실수인데. 이 and를 안 쓰고 and로 해야되는데 너무 급하니까 그냥 콤마로 찍어버리는 거야. 접속사 안 쓰고 콤마로 대체할 때 이러면 그냥 안 돼. 안 된다. 알겠지? 절과 절이 병렬이 됐을 때는 and를 반드시 써줘야 되는데. 얘를 안 쓰고 콤마로. 접속사 없이 연결한 두 개의 문자. 알겠지? 이게 무좀 질문인데. 그 무좀 질문을 찾도록 해주고. 이상한 말을 갖다가 찾도록 해주고. 불필요한 생각을 찾도록 도와줄 거다. 됐다. 됐어? 그래서 이렇게 이 글 하는 거구나. 됐어? 그래서 그래서 이 글의 제목은 start only if you want better writing. 만약에 네가 더 나은 글 쓰기를 하고 싶어? 그러면 start only 일찍 시작해라. 이게 이제 일찍 시작해라. 좀 마음에 든다. 근데 여기 해결 대책부분이 쫙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야. 아까 선생님이 썼던 두 가지 있지? 자. 됐어. 그래서 일단 선생님이 그 선생님이 그 수업 지문이 있잖아. 수업 지문을 딱 한 번만 보고 있잖아. 한 번만 보면 여기 앞에서 겁나 버벅거려요. 겁나 버벅거리는데. 그럼 오늘 같은 날 있잖아. 오늘 같은 날. 선생님이 항상 중앙고 3. 이 토요일 수업은 겁나 빡세다고 얘기했지? 금요일 날이 한 백고 3. 한 백고 3이고. 중앙고 1이 있고. 토요일 날 아침 수업이 중앙고 3이야. 얘네가 여덟 지문이야. 얘네가 다섯 지문이고. 너네가 여덟 지문이거든. 총 21 지문을 이 하루에 끝내야 해. 이게. 왜냐면 내가 아침에 속죽이 못하니까. 그래서 새벽 4시에다가 많이 잃어버리는 거야. 이 하루에 이렇게 끝내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중앙고 3 같은 경우는 딱 새벽에 끝나고 한 번만 보잖아. 그러면 내가 얘기했잖아. 일단 철칙이 있어. 무조건 지문은 두 번을 봐야 해. 그렇게 안 하면 애들 앞에서 당황해. 그래가면 그건 어떻게 아냐. 차 타보면서 있잖아. 그냥 이게 슬 틀어봐. 이거 해소받아. 틀어보니. 틀면 보면서 운. 걔가 해설방에 해주는 걸 그냥 보면서 운. 내가 볼 수가. 글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그냥 소리를.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너네 만의 루틴이지. 그냥 철칙이 있어야 돼. 철칙. 그러니까. 선생님 너무 달라. 그냥 한 번만 빨리 수업 좀 이따 하고 들어왔을 때랑. 두 번 딱 완벽히 보고 들어왔을 때랑. 그 여유도 다르고. 글을 갖다가 처리하는 거. 너네들 앞에서 자신감도 다르고. 그것 딱 느끼니까. 아. 무조건 두 번은 알아야 되는구나. 이게 딱 느껴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너네도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아. 내가 어떤 공부를 했을 때. 이거를. 몇 번을 보고. 이때 보고. 이때 보고. 이게 이렇게 되는. 이게 점수가 나오네. 이런 패턴이 만들어져 있어야 돼. 알겠지? 오케이. 자.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 자. 실감 두 번 한번 볼까. 자. 일단 실감 두 번은. 컴포즐스 컴포즈 뮤직. 자. 컴포즐. 하면은 작곡가잖아. 그치. 아까는 장군이었고. 지금은 작곡가. 내가 음악 나온 작곡가라고 그러지. 자. 작곡가를 음악으로 만든다. 너무 당연한 얘기야. 자. 그런데 뭘 보고만 하냐. 그들은. write down a series으로. a series 하면. 꼭 하면 1년의. 연속된. 이런 뜻이지. 그치. 1년의 점과 선으로 만든다는 거야. 어디 위에다가. 한 페이지 위에다가. 맞아. 맞지. 이거. 이거잖아. 아. 이거. 이거. 이거잖아. 그치. 이게. 점과 선 아니겠어. 맞지. 자. 그래서. 그들은. 그 작곡가들은. 점과 선을 페이지 위에다가. 쫙 써. 그리고 연주자들이. come along with. 그것을 따른다. 그 얘기지. 뭘 따라? 그 악기로. 악기와 함께 그것이 따라오고. 악기와 소리로 그것을 따른다. 이 얘기야. 그리고는. look at the dots and lines of the page. 자. 뭐래. 그 페이지에 있는 점과 선을 봐. 그리고. 어. 지금 얘는. 소리를 만들어. 뭐로부터. 그들로. 정말 당연한 소리를 얘기하는 건데. 자. 어찌됐든 무슨 얘기. 아. 일단. 작곡가가. 점과 선을 페이지 위에다가 쓰면. 연주자는. 악기와 소리로. 그것을 따라. 따라오고. 악기와 소리가 그걸 따라오고. 그 다음에 또 뭐해. 그 페이지에 있는. 점과 선을 보고. 그것을. 소리로 만든다. 그 얘기죠. 맞아. 작곡가 많은 연주자가 그걸 보고 소리로 만든다. 그 얘기야. it's all very mysterious. 잘 보면 이게 너무 신기하지 않냐. 너무 신비스럽지 않냐. 이 얘기야. or is it. 이렇게 하면. 이게. 신비스럽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야. 얘 너무 신비스럽다. 신비스럽다. 어. 약간. 안 그래. 안 그래. 이런 느낌. 그치. 신비스럽지 않니. 무엇보다. 그 단어들 있지. 어떤 단어들. 네가 지금 읽고 있는 단어들. 여기는 뭐야. 언어야. 여기 위에까진 음악이야. 그 음악과 언어의 공통점을 얘기해야 돼. 이건 언어야. 무엇보다 네가 읽고 있는 이 단어들 있지. 이 단어들도. are just another series of dots and lines. 뭐래. 또 다른 일련의 정과 선이다. 이 얘기야. 맞지. 정과. 선. 정과. 선. 맞지. 글도 똑같다는 거야. 글도 정 일련의 또 다른 정과 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근데 그랬을 때. you know what they need. 그 정과 선에 의미하는 것을 네가 알게 되는 거고. 그래서 you can do that. 그걸 보고. 그들부터 소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맞지. 그 정과 선을 보고 의미를 파악하면서 소리를 만들어내는 거. 완전히 똑같지. 언어와 음악이. 이해됐어. 그러니까. 얘가 얘기하는 건. 음악과 언어가 완전히 같다. 그 얘기야. 무슨 얘기. 뭐. 어떤 점에서 달라. 아니. 어떤 점에서 같아. 정과 선의 의미를 파악하고. 어. 그것의 의미를 파악하고. 그것의 의미를 파악하고. 그거 거기에서. 소리를 만들어낸다는 게. 너무 똑같다. 그 얘기야. 네. 자. 그랬으니까. 자. 별거 없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 음악이라는 것이. 정말 또 다른 언어다. 왜. 같으니까. 또 다른 언어라고 볼 수 있지 않냐. 그 얘기야. 알겠지. 자. 근데. 뭐를 가진. 그 자체의 의미를 가진. 또 다른 언어다. 하지만. 어디가 중요한 거야. 이제부터 시작이야. 알겠지. 음악과 언어의 공통점에 대한 내용이니까. 했는데. 하지만. there is something. there is something. is something 하는데. 여기가 지금 대문자로 되겠지. 강조하는 거야. 야. 이게 있어. 이런 뜻이야. 알았지. 대문자를 일부러 쓴 거야. 이거. 노파가 아니야. 자. 뭔가. 마법적인 거. 그 마법적인 무언가가 있어. 뭐에 대해서. 음악에 대해서. 뭐라기보다. 어떤 다른 언어라기보다. 이해됐어. 아.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해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언어와 다른. 어떤. 음악에. 다른 무엇과가 있다라는 거잖아. 그치. 걔가 뭐냐가. 자극식이야. 그러면. 음악 언어보다. 조금 더. 그 언어보다. 굉장히. 마법적인 거. 그 마법적인 음악의 특징이 뭘까. 그거를. 이제 파악하면 되는 거야. 알았지. 그 공유한 특징이 뭘까. 봐보자. The range of sounds. 그 사운드의 범위를 얘기하는 거지. 범위는. 이거 지금 강조야. 훨씬. 훨씬. 이렇게. 알았지. 강조한 거야. 비교급. 비교급. 앞에서. 스티머치이믄 파. 파. 하는 거 훨씬이래. 훨씬 훨씬. 야 이거 휴거가 아니라. 휴지. 알겠지. 거대한. 의 비교급이야. 거대한. 훨씬 훨씬 거대해. 그게. 뭐보다. 그 언어보다. 쓰여진 언어의 범위보다. 여기는. that. range. 를 받는 거고. range. 됐어. 그래서. 그 언어의 범위보다. 소리의 범위가. 훨씬. 커. 이 얘기야. 이게 고유한 특징이야. 이 고유한 특징을 쓰라면. 이걸 쓰는 거. 알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아. 그러니까. 음악의 마법적인 특징이 뭐냐. 그 소리의 범위가. 소리의 범위가. 크다. 그 얘기야. 이 얘기지. 소리의 범위가 엄청 크다. 자. 아직까지 너무 제너럴하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자. 이거 괜찮다. 뭐가 해야 돼. 자. because they armed tied to. and it's casting me. 자. 그들이. 비. 타이드둘 하면 뭐가 다 관련이 있다. 뭐 하는 관련이 없지만. 특정한. 어떤 특정 의미와는. 관련이 없지만. 그 소리는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표현할 수가 있어. 이해됐어? 자. 특정한 의미를 갖고 있지 않는게 무슨 말이냐. there is no musical sound. 이런 소리는 없어. 근데 어떤 소리는 없는지 영상이 i-ing을 꾸리는거야. 자 어떤 소리는 없냐면 소세지나 아니면 더리 라운드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세지라든지 아니면 드러분 빨래라든지 이것을 의미하는 뮤지컬 사운드도 있잖아 맞지? 내가 파 파 파 이걸 누르면 소세지 이걸 의미하는 건 아니잖아 맞지?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아 음 자체에는 특정한 의미를 갖고 있진 않아 맞아? 그치?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언어는 특정한 의미가 있지 그치? 아 그러니까 음악은 특정 의미가 없고 언어는 특정 의미가 있는 건데 이거를 소리 범위가 크다는 것과 연결을 시켜야 되는 거거든 지금 맞지? 아니 특정 범위가 없고 얘는 특정 범위가 있다 그냥 이 자체를 소리 범위가 크다는 거랑 연결을 시켜야 돼 알 수 있겠어? 자 계속 읽어보면 선생님 또 나를 의미해 줄게 반면에 반면에 라는 거는 언어는 특정 소세지냐 너리 라운드로 이냐 이 말만 하면 이 말 뜻이 딱 그 뜻이지 특정 의미가 있어 특정 의미가 있어 근데 반면에 뮤지컬 센텐스 자 뮤지컬 센텐스 월 프레이즈 그니까 음악의 문장 알겠지? 뭐 뭐 뭐 뭐 뭐 막 이런 어떤 하나의 문장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이걸 음악의 문장이라고 표현을 한 거야 알겠지? 그 음악의 문장은 사운드 헤라티 자 뭐 하나? 행복함, 슬픔, 사려깊음, 노사지 하면은 이건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이란 뜻이야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고향 생각나는 이란 뜻이야 불러일으키는 자 그래서 고향 생각나게 하는 그리고 이걸 뭔가 열려라 그런 소리를 낼 수가 있다는 거야 All at the same time 그것도 어떻게 해 동시에 동시에라는 건 무슨 얘기야 내가 아까의 파 파 파 라는 소리를 갖다가 그 파 라는 소리를 아 물론 파는 하나의 소리만은 할 수는 없지만 어떤 사람은 이 파 라는 소리를 듣고 슬픔을 느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파 라는 소리를 듣고 굉장히 향수가 그려질 수도 있고 어때? 하나의 음에 대해서 특정 의미가 없다 보니까 여러가지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지 그래서 소리가 엄격해 나는 거야 맞아? 언어는 어때? 소세지 하면 그 소세지 이외에 생각할 게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음악은 딱 그 소리를 딱 하면은 그 소리가 특정 의미를 갖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소리에 대한 엄청나게 많은 소리의 공주를 생각할 수가 있다 이해됐어? 그래서 하나의 음만 갖고서도 그 음을 행복하게 느끼는 사람들도 그 음을 슬프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다양하잖아 맞아? 그럼 이해를 다시 말해볼까? 말보다 훨씬 소리의 범위가 크다 맞아? 범위가 크다 자 됐지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해? words 자 그 말이 get exhausted 마스티드 완전 소진될 거다 뭐 하냐? 뭐 하면 완전 소진될 거다? 그들이 표현하려고 노력하는 그들은 언어야 언어가 표현하려고 노력하는 뭐만큼이나 많이? 그 음악이 여기서 대신 음악이 표현하는 거야 음악이 표현하는 것만큼이나 많은 의미 아까 뭐라고 했어? 하나의 음으로도 지금 이만큼을 표현할 수 있다고 했지 근데 그것만큼이나 많은 의미를 표현하려고 언어만 표현하려고 노력한다면 그거 완전히 소진될 걸? 완전히 지쳐버릴 걸? 완전히 동라버릴 걸? 이 얘기야 뭘 단단히 얘기야 결국에 알게 이해됐어? 그래서 너희들 가사 있는 음악 좋아하네? 가사 있는 음악 가사 있는 음악은 사실 생각할 거를 정해주는 거나 다르지 없어 그 가사로만 생각을 해야 한다 근데 클래식같이 가사가 없는 음악들이잖아 그런 음악들이 더 우리 대중 가요나 이런 가사가 있는 음악들은 더 잘 안 남잖아 그치? 완전히 고정음악으로 안 남잖아 근데 옛날 때 가사가 없는 음악들은 정말 위대한 어떤 뭐랄까 작품으로서의 평가를 받지 왜 그래? 너무나 많은 의미로서 뭐랄까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 예 그치? 그거를 그냥 자 그치?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여기야 음악의 고유한 특징이 뭐냐 언어와 앞에는 뭐? 언어와 음악의 공통점 이런 점은 공통점이 있지 점과 선을 통해서 소리를 만들어내고 의미를 파악한다는 건 공통점이 있지만 차이점이 있는데 그 차이점이 뭐야? 소리 범위가 어마어마하게 커서 좀 더 풍성하다 그 얘기지 이해했어? 오케이 그런 느낌이야 자 그럼 주제가 뭐냐면 Which expresses more meaning? 자 어떤게 더하는 의미를 표현할까? 언어일까? 음악일까? 이렇게 연습 끝나는 전에 응 응 아 괜찮 아 아 아 아 옛날 때 선의를 옛날 때 열아집니다 옛날 때 열아집니다 하 옛날 때 열아집니다 그 뭐냐 알리의 별짓 다 해봤는데 라는 말이었어 선생님 대주에 대구를 갔었어 대구 대구를 왜 갔었냐면 형이 연극을 했었어가지고 형이 대구에서 연극한다고 해서 그 연극을 보러 갔는데 여자친구랑 보러 간 게 아니라 다른 친구랑 보러 갔는데 그 뭐냐 친구랑 보러 갔는데 그 대구에서 갑자기 여자친구가 탁 헤어지라고 했잖아 너무 상실방에 빠져나가지고 대구에서 버스 타고 올라가면서 알리의 별짓 다 해봤는데 그 별짓 다 해봤는데가 이제 이 사람을 잊으려고 별짓 다 해봤는데가 뭐 그런 것 같아요 그걸 들으면서 그게 갑자기 생각나요 갑자기 선생님이 진짜 찐사랑한테 몇반데요? 인생에서 정말 찐사랑한테 딱 한번 골라봐라 그러면 두 번? 두 번이면 많은 것 같지만 선생님이 사기 이 여자들의 숙작을 생각하는 게 사실 많은 게 아니야? 그래서 아 그러다 보면 많이 사기 아 아닌데 사실 뭐 아무튼 갑자기 그게 떠올랐다 알리의 별짓 다 해봤는데 야 나는 사람 정도를 봐 너 때문에 너는 왜 헤어졌었니? 아 그게 진짜 해볼렸을 때 들으면 진짜 눈물이 졸려졸려 그 땐 발레이를 좋아하게 됐지 그래서 그 내 상황과 내가 처한 상황에서 나를 위로해줬던 노래는 잊을 수가 없어 그게 노래의 힘이야 진짜 음악이 음악이라는 게 진짜 위로가 많이 늘어나고 아 그거 어떻게 이렇게 가사를 이렇게 표현하나 하는 거지 막 옛날 때는 굉장히 문의적으로 시적으로 표현했다고 생각했던 목 가사도 잘 안 들려가요 목 가사에 있다면서 써서 행동에 꽂힐 때가 있어요 그게 그래서 음악이라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아 자 잡스레기만 칠고 같이 어 와이프가 없어진 않겠지 자 식강 10번 한번 봅시다 자 일단은 아무리 좀 쉬자 그 다음은 마찬가지로 대신을 하고 끝내면 자 봅시다 In judging back 자 뭐를 판단하는 거냐면 자 특정한 설명이 최고의 설명이다 라는 거를 판단할 때 In 플러스 ing가 뭐 뭐 할 때잖아 그치 뭐 뭐 할 때 자 그래서 특정 설명이 최고의 설명이야 라는 거를 판단할 거야 지금 알았지 그걸 판단할 때 You need to compare it 자 compare라면 A with B is 그치 A와 B를 비교하다 라는 뜻이야 그 설명은 다른 가능한 설명들과 비교할 필요가 있다 핵심이야 알았지 자 그럼 무슨 얘기? 내가 뭐 하고 싶다? 최고의 판단을 내리고 싶어 이게 소재야 내가 지금 최고의 판단을 내리고 싶은데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아 다른 설명들 여기에서 표현하는 건 이제 다른 대안이라는 표현이 있었거든 다른 대안의 설명들 다른 대안의 설명을 그 설명과 뭐 해봐라? 비교해봐라 이게 끝났다 이 질문의 끝이야 알겠지? 끝났는데 자 최고의 판단을 내리고 싶어? 그러면 그 판단의 다른 대안의 설명들을 쫙 비교를 한번 해보면 최고의 판단이 나오게 될 거다 그런 의미이네 자 됐지? 이미 뭐 할 수 다했으니까 끝났지 자 The more alternatives The more 나오고 보니까 더비교급 더비교급이야 서술형 나오고 보니까 무조건 외워야 돼 알았지? 더비교급 더비교급 The more alternatives You are able to imagine 네가 상상할 수 있으면 있을수록 뭐를? 더 많은 대안을 지금 여기에서 이 목적어가 지금 이렇게 나간 거거든 이게? 그래서 을을 붙여야 돼 을을 그래서 네가 더 많은 대안들을 상상하면 상상할수록 너의 판단이 Is likely to be 여기 있는 부어 있지? 이 부어가 지금 배열로 나갑니다 됐지? 이렇게 문장을 도취시켜버리기 때문에 더비교급 더비교급은 서술형의 날아가는지 굉장히 높은거지 이해됐어? 자 그래서 어떤 상상은 대안을 많이 상상이 되면 상상이 될수록 너의 판단이 더 나아질 것이다 그 얘기는 됐지? 그래서 정리하는 뭐가 돼? 아 내가 어떤 판단의 대안 대안을 많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판단이 뭐가다? 판단이 나아진다 판단이 굿된다 그 얘기 됐지? 음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할 때마다 자꾸 다른 대안이 없는지를 상상을 해보라는 거구나 자 그런 얘기야 자 오케이 그러면 가보시라 과학에서 과학에서 같은 데이터를 나오는 건 이걸 그냥 구현하겠다는 거지 그치? 과학도 똑같아 그러면 과학도 이거랑 완전히 비슷하지 않겠어? 그치? 봐보잖아 과학도 그런지 chem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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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이거는 화학학자야 화학학자 자 그 화학학자인데 뭐를 다루고 있는 거냐면 같은 데이터를 같은 데이터로 일하고 있는 화학자야 근데 뭐와 같은 데이터야? 그들의 동료와 같은 데이터로 일하고 있는 화학자야 알겠지? 아 그러니까 똑같은 데이터로 일하고 있어 근데 그 데이터로 일하고 있는데 거절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뭐에 대해서? 분명한 설명에 대해서 그 현상에 대한 분명한 설명에 대해서 근데 여기 지금 이렇게 심표가 있지 커테이션 마크는 강조거든 근데 지금 여기 심표를 준다는 건 야 이게 분명해 보이긴 하지만 이런 거야 알았지? 이게 겉으로 봤을 때는 현상에 분명한 설명처럼 보이는 건데 그거를 거절할 수가 있게 된다 이 얘기야 어떻게 하면 아니 당연히 어떻게 하면 되겠어 얘들아 어떻게 하면 지금 같은 데이터로 일하고 있어 그러면 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 근데 그 결과에 대해서 분명한 설명이 있는데 그걸 거절할 수 있어 어떻게 했어? 어떻게 하면 다른 데이터를 많이 떠올리는 거야 이게 겉으로지 그치? 왜냐하면 They have the intellectual ability Intellectual 하면 지적인이야 지적인 능력을 갖고 있음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어떤 지적인 능력인지 추상병사니까 두구정서 수식할 거야 To imagine a range of different explanation A range of 하면 다양하냐 뭐뭐의 범위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다양한 다양한 설명들을 상상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을 갖고 있어 그리고 judgment 판단력도 있어 To be able to choose between 그들 사이에 선택할 수 있는 판단력도 있어 판단할 수 있는 지적인 능력도 갖고 있어 그 판단력도 있으면 그때 분명하게 보이는 설명을 거절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이해 됐어? 알겠지? 아아 그러니까 얘가 말하는 건 과학에서도 마찬가지다 이거야 과학에서도 분명히 같은 데이터로 분명해 보이는 설명이었어 분명해 보이는 설명 그치? 자 그런데 이걸 갖다가 그냥 고지국대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야 야 이럴 수도 있지 않아 이런 거 알겠지? 야 이럴 수도 있잖아 만약에 이러면 어떻게 해 이럴 수도 있잖아 이게 뭐야 이게 다양한 다른 설명이지 그치? 다른 설명들 다양한 설명들 다양한 설명 자 됐지? 그것들이 있게 되면은 뭐하게 된다 이거를 거절할 수 있게 된다 그 얘기야 거절이 가능해진다 됐어?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얘기하는 건 뭐다? 아 최고의 판단 그럼 다른 설명을 다양한 설명을 할 수 있었다는 얘기는 이게 분명해 보였으나 분명하지 않았던 설명이었다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아 그러네 하면서 더 나은 설명이 나올 거야 그치? 그러면 다시 돌아가면 최고의 판단은 다른 대안의 설명과 비교를 하는 거다 이거 맞는 거지 과학에서도 알게 되는 거니까 자 됐어 아 여기서는 선생님이 얼터너티브를 이거 했었는지 기억이 안 나가지고 딱 가져왔는데 얼터너티브를 얼터네이트 이거 했나? 할 거 같기도 하고 아무튼 안 했나? 했는데 한 번 딱 하나 아무튼 얼터너티브는 대안이야 얼터네이트는 번갈아하면서 생기는 얼터네이션 얼터네이트 얼터네이트 티블리 얼터네이트 다 헷갈리는 것들 알았나? 알겠지? 됐어 자 그 다음 거 뭐야 유사하게도 아 그러면 과학 1번 이제 2번 들어갈 거야 유사하게도 라고 하면 첨가를 하게 된다는 거잖아 야 유사하게도 그리고 When you make a more judgment about someone's behavior 자 뭐 누군가의 행동에 대해서 도덕적인 판단을 내려야될게 맞지? 그러면 여기서 과학에서는 분명한 설명인데 이제 여기서는 도덕적 판단을 내릴 거야 그러면 이제 안 봐도 되지 더 나은 도덕적 판단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나? 다른 대안들 다른 대안들이 필요하다 이해됐어? 자 되지? 자 그만 봅시다 나도 need to 자 이렇게 나도 need to 나왔으면 주어둠사 도치되는 거야 나도 need to 나도 need to 나오게 되면 부정없고는 도치가 됩니다 주어둠사 바뀌게 되는 거지 자 뭐 할 뿐만 아니라 나도 need to you need to look at what they actually do 자 그들이 실제로 그랬던 그들이 실제로 그랬었 실제로 했었던 것을 볼 필요도 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게 이게 아니지 실제한 것을 보자 이 얘기를 한 번 짜는 게 아니야 중요한 건 이 버티에가 중요한 거야 맞지? 자 니가 실제한 것을 보기에도 가야되지만 또한 얻어야 되나 you also need to imagine what they could 했던 이 표현으로 끝내버렸어 이 표현으로 이 가정법 과거로 끝내버렸어 이게 뭐야 뜻이 뭐뭐 일 수도 있었는데 뭐뭐 할 수도 있었는데 뭐 이런 것들 그치? 할 수도 있었는데 안 했다 그거잖아 그래서 자기소개 뭐야? 그들이 그럴 수도 있었던 거 이렇게 해서 가는 거야 그러면 이게 뭐야? 이게 얘기하는 게 이게 얘기하는 게 아니 이럴 수도 있지 않아? 이럴 수도 있었지 않아? 이게 대안이지 쿠대부킹피를 해봐야지 대안을 알았지? 자 그래서 그럴 수도 있었던 것을 상상할 필요가 있다는 거야 곧 대안을 상상할 필요가 있다 이해됐어? 아 그러면 만약에 봐라 자 if someone does something bad 자 뭔가 나쁜 무언가를 했어 누군가가 누군가가 막 나쁜 거를 했어 만약에 나쁜 거를 숙제를 안 했다고 해보자 만약에 숙제를 안 했다 근데 너의 판단은 뭐하게 될 거야? 당연히 숙제를 안 했으니까 선생님 입장에서는 harsher 더 엄격하겠지 그치? 만약에 뭐하다면 그냥 엄격하면 안 돼 그래서 내가 너네들한테 물어보잖아 너네들은 혼난다고 생각을 하지만 나는 선생님만 항상 진심으로 물어보는 거거든 뭐라고 물어봐 왜 안 했어? 아니 이게 아 왜 안 했냐는 건 진짜 왜 안 했는지 물어보는 거야 알겠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대안을 생각해 보려 알았지? 선생님도 대안을 생각해서 아 얘가 야 뭐 그럴 수 있었네 하면은 너무 많아 그래서 내 안에서는 뒤질래가 아니야 그치? 만약에 네가 생각했을 때 아니 더 나은 선택들이 있어 그들을 그들에게 이용 가능한 그러면 그들에게 라는 거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들에게 Your judgment 그 뭐랄까 맞나? 그들에게 이용 가능한 선택들 아니 이건가? 나쁜 것들? 그 나쁜 것들에 이용 가능한 더 좋은 선택들이 있었다면 더 엄격하겠지 그렇지? 그래서 선생님이나 피터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지 시간이 없어서요 이랬다가는 쌍여 쳐먹는 거야 알겠지? 시간이 없었어? 그러면 선생님들 뭐라 그래? 밤새웠어? 아휴 아니 진짜 할 수 있으라고 최선을 다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치? 더 나은 선택지가 없었는지를 바로 따지고 드라 이해됐어? 그 바로 따지고 들었을 때 이제 학생이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라고 하면 더 나은 선택지가 있었잖아 그러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엄격해지지 어? 맞아? 근데 만약에 뭐 랜이언트 랜이언트 하면 관대하니 제너러스야 더 관대해져 어떻게 하냐 아니 그 너가 생각하기에 이거 3일절이 되려나? 그래서 하기에 라고 계속 계속 하는 거 보이지? 네가 생각하기에 그들이 진짜 선택지가 없었어 아니 수행이 다섯 개나 몽땅 줬다는데 어떻게 해 맞지? 수행을 갑자기 좌석들을 줬다는데 어쩔 수 없지 그러면 관대해지 아 그래?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됐지 그래서 도덕적 판단 또한 대안의 설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야 그 대안의 설명이 만약에 있었어 그러면 그 도덕적 판단에 대해서 가혹해진다 진짜 그랬어 안했어? 근데 대안의 설명이 없어 그러면은 관대해지지 아 그럴 수 있었네 알겠지 알겠지? 그래서 장 뭐지? 장발장 아니 가족이 죽어갔는데 아사 직전인데 빵을 훔칠 수 있잖아 그치? 그러면 관대해질 수 있다 알았지? 그러나 자기가 돈을 벌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을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지가 게을러서 경제적 활동을 안 하고 그냥 훔쳐가지고 가족들한테 먹여? 아니 돈하고 돈하고 있는데 그러면 너는 빡빡을 하라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 됐어? 자 그래서 컨시더링 이거 요양분이 어떻게 중요해 컨시더링 많이 different alternatives to explain to the ears of others 자 여기까지야 자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한 설명 아 그 설명과 다른 사람에 대한 행동에 대한 alternative 다양한 대안을 고려하는 것이 뭐에 영향을 끼친다 다른 사람과 상황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끼친다 여러분 됐지? 아 자 그래서 대안적인 설명을 하게 되면은 그거에 대한 판단을 하는데 굉장히 유용하다 자 그래서 figure out more alternatives for better judgment 자 figure out 하면은 뭔가를 알아내자 알아내다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더 많은 대안을 알아내라 뭘